블랙핑크 해외 차트 연일 신기록 그 원동력은 각종 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블랙핑크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도 한국 걸그룹 최고인 33위를 기록했다. 앞서 24시간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등 성과가 잇따르는 데에는 뮤지션으로서만 아니라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영향력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빌보드는 블랙핑크의 신곡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이 이번주 빌보드 핫100 차트에 33위로 진입할 것이라고 티를 밝혔다. 피처링으로 참여한 팝스타 레이드 가가의 사워캔디 사워캔디로 지난달 같은 순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단독 싱글로 거둔 성적이다. 블랙핑크는 지난달 26일 컴백 후 10일 동안 기록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영국 오피셜 차트 20위로 한국 걸그룹 최고 순위에 올랐고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차트 2위와 24시간 유튜브 영상 뮤직비디오 최다 조회수 등 방탄소년단이 갖고 있던 기록도 갈아치웠다. 뮤직비디오 2억 뷰도 최단 기간인 8일 만에 찍었다. 개별 곡의 인기를 짓게 하는 빌보드 핫100 외에도 이번주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미국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걸그룹 이미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2위까지 오른 것은 2005년 미국 유명 걸그룹 푸시켓돌스의 돈차 돈트차와 2007년 미국 컨트리 밴드 더 직세 난 레디 투 메이크 나이스 난 레디 투 메이크 나이스 이후 처음이다. 스타일 아이콘, 개인 인지도, 강력한 후크 시너지 1년 2개월 만에 컴백에서 역대급 성적을 올린 것은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인지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2016년 8월 데뷔 때부터 개성있고 독특한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은 이들의 매력은 영상에서 더 잘 드러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각자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쌓은 개인 팬덤도 탄탄하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는 4천만 명이 넘어 국내 1위, 전세계 아티스트로 중에는 여섯 번째로 많다. 멤버 4명이 SNS 팔로워, 숫자는 총 1억 천만 명을 넘는다. 특히 이번 신곡에서는 첫 무대인 미국 NBC 쯔미 펠런쇼와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활용한 무대의상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미국은 물론 기존의 동남아 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유나 음악평론가는 블랙핑크는 멤버 각자가 일종의 워너비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 개개인 인지도가 높다는 점, 화보 등을 통해 쌓아온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이 시너지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상위 10개국은 인도네시아 14%, 태국 10.5% 등 동남아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가 포함됐다. 화려한 스타일과 안무가 눈을 사로잡는다면 강력한 후크 후렴구를 가진 힙합 댄스곡은 중독성이 강하다. 휘파람 2016, 두두두두 2018, 킬디스러브 2019처럼 이번 신곡도 인상적인 후크를 내세운다. 빌보드는 노래가 가진 후크가 너무나 즉각적이어서 매력에 속수무책이다. 우리의 머리에 박히도록 꼬안된 후크라고 평가했다. 포브스는 블랙핑크가 다음 싱글과 뮤직비디오는 빌보드에서 더 높은 차트 순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브스는 블랙핑크가 다음 싱글에 계속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